제가 이 차량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올해 2월 28일자 출고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 3월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가 출고할 당시에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반납할 생각으로 운용리스로 뽑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게 매월 납입금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할인은 그 당시에 1,200만원 받았어요 그때 1,150만원 기준 할인이었는데 50만원 정도 더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보증금은 처음에 10%를 넣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30% 금액으로 하면 3,987만원 냈네요 3,987만원 보증금 리스 기간은 60개월 설정을 했습니다 월 납입금은 168만 2,900원이에요 그 당시 치고는 저렴한 편이라고 좀 자부합니다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알아보시면 대부분 월 납입금액이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다 P까지 더하면 월 납입금액 2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을 당시에도 15군데의 견적을 넣어봤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견적이 월 납입금 190만원이 다 넘어갔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견적을 받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여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3.0748%예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피는 0% 출고입니다 빵피예요 리스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리스 상품을 발생시킴에 따른 금융수수료입니다 대부분 1P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3P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함께 촬영하는 딜러분한테 뽑았으니까 0P로 출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안 했다면 1P 정도는 용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말을 안 하고 1P 정도 견적서를 유일하게 받은 곳이 이거는 제가 광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차에서 알아봤을 때 1P 견적서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견적서가 170만원인가 171만원인가 그랬었어요 월 라비 금액이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견적서를 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월 라비 금액 자체가 여튼 매월 168만 2,900원이 차값으로만 빠져나가요 그리고 리스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제가 감당을 해야죠 한 2월에 220만원 냈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18만 3,333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또 나오는데 세금은 cc당 부과되잖아요 4,400cc짜리 배기량에 차다 보니까 연에 114만 4천원이네요 196만 1,566원 여기까지가 제가 차를 한 번도 안 타고 세워만 뒀을 때 매월 나가는 유지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유류비 이 차는 복합연비고 나발이고 밟는 만큼 돈이 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일반 유를 넣은 적이 없는데 차를 출구하고 고급률 리터당 1,900원 밑으로 거의 안 떨어지다가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요 여튼 한 번 주유할 때마다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천안 안 막히는 시내를 주행하면 350km 정도 주행하고 주유를 해야 됩니다 넉넉히 잡아도 400km 정도 보시면 돼요 시내만 타신다면 그리고 수도권에서 탄다고 하시면 아마 300km 정도 타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7,400km 정도 탔으니까 21번 정도 주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 금액으로 1회 주유 시 12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총 252만원을 사용했고 이걸 타기 시작한 3월 1일부터 매월로 나누면 31만 5천원의 주유비를 사용했네요 이 정도면 많이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주유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한 달에 1,000km 정도 약간 안 되게 운행을 하고 이 차를 유지하는 데 나가는 금액이 227만 6천 566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유지비를 이야기하면 BMW 타는데 그 돈을 주고 타냐 그럴 바엔 포르쉐나 벤츠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포르쉐 카이엔 터보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월 라비금을 보는 순간 두 손 모아서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때 포르쉐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구나 느꼈고 벤츠 지엘이 쿠페도 제 차량 성능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차값이 거의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포르쉐는 브랜드 네임밸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벤츠를 그 가격 주고 산다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 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할 만한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반대로 저를 카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차량을 알아볼 당시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입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비를 계산했었고 지금도 30%가 넘진 않지만 요즘 승계를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불안정한 직업이고 이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제 X6 M502 차량을 승계한다고 하면 채널에 제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리하게 차를 구매하지 마세요 요즘 드는 생각은 자산을 먼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고차 피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고 여러모로 자동차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차량 구매는 정말 신중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 그것도 최소한으로 낮춰서 차량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